자 일단 블록키에서 의형 결혼도 하고 의형제도 합시다 자 오늘 업데이트가 됐는데 음 업데이트 별로죠 근데 어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을 했고 이게 군주제다 보니까 이거 인간관계를 낯뜰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군주제이기 때문에 장수제면 보통 인간관계를 친밀도를 높여가지고 그런식으로 이제 결혼이 되거나 뭐 그랬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저는 뭐 결혼이나 이런게 외교를 통해서 뭐 정략결혼 이런걸 할줄 하거나 소개를 통해서 뭐 새로운 여무장이 생기거나 그런건 줄 알았더니 어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되요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명령서가 없으니까 일단 하나 넘어갑시다 하던걸 또 하는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한번 뭐 하는데 만원이더라구요 만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 시작하면은 아 그거 이벤트로 만들면 할 수 있죠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그거 당연히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원래 원래 당연히 이벤트로 당연히 다 됐던건데 그거는 14에서 그걸 안해줬던 것 뿐이지 뭐야 이거 뭐 이런거 때나 구멍 일단 자 상황은 뭐 원술이 거의 천통이 얼마 안남았어요 그러니까 돈같은게 여유가 좀 있죠 이만큼 다 물어봤기 때문에 어 이 걸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지금 Lars 일단 보시면 은 여기 인재에 여기에 중개가 생겼네요 중개가 생겼는데 님이 부족하네요 근데 나름 이거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는 전략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뭐죠? 이민족이나 아니면 이런 결혼 같은 거 이벤트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아예 한꺼번에 팔아놨으면 되게 14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나왔으면 혼란이 좀 많았을 거예요.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럴 텐데 이제 이런 뭐 공방 같은 거 계산하고 그런 거 익숙해지고 나서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더 더해지니까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벽 같은 게 좀 없어진 느낌이 좀 들긴 하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생각하기에는 약간 조금 달라서 좀 당황스럽긴 해요. 여기 4만 있어서 이쪽으로 일단 이동을 했습니다. 낙양으로 다음 턴에 봐야 되니까 그냥 바로 패스를 할게요. 바로 패스하고 전기재폐요. 그것도 추후에 또 포함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포함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이제 되겠네요. 이제 되겠네요. 자 우리 결혼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중계 있죠? 보상 한번 먼저 하고 황충이 왔네? 자 이제 중계합시다. 이렇게 세 칸이 나오는데 일단 어떤 무장을 결혼이나 이벤... 뭐야... 의형자를 하나 골라요? 음... 뭐 일단 관우는 의형자가 있잖아요. 의형자가 있으면은 배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조은은 배우자하고 의형자가 없으니까 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은이한테 넣는다. 여기서 이제 영무장을 고르면 여기 보면 연령... 아니 성별 있잖아요. 영무장을 만약에 고르면 영무장을 만약에 고르면 마음록이 됐겠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자를 넣게 되면은 이제 뭐 의형자가 되겠죠? 뭐 자후연하고 장료를 넣었다. 이러면 뭐... 여포도 있네? 여포를 넣읍시다. 여포를 넣으면은 의형자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의형자가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냥.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정말 별거 없죠?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뭐 좋은 뭐... 결혼도 시켜줄까요? 결혼시켜주는 거... 돈으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더러운 세상. 망루근이랑 결혼도 시켜줍시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게 끝입니다. 중요해 더 해줄까? 그래도 성소를 높은 애들끼리 뭐 의형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뭐 장료... 넣어주는 거 보다 나쁘지 않아요. 사실... 연계 이득 있죠. 그러니까 연계 이득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 마초... 하우돈까지 넣어줄까? 음... 조조는 의형제가 안 되네요. 충성이 부족하다고? 아 충성이 100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이게... 아... 조조... 의형제 하면 또 나쁘지 않은데? 서왕도 해? 서왕... 의형제 해? 자... 아니... 돈 많이 쓰면 다 되는 세상. 뭐 나쁘지 않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퀄리티가 좀 너무... 너무 돈으로만 이렇게... 아휴... 참... 돈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또 제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이게 사실... 그런 약간 이런 인간관계... 우리 13때는 그랬잖아요. 13때는 진짜 어려운 세력이나 이런 애들이... 의형제나 아니면은... 결혼해가지고... 어떤 무장을 약간 데려오는... 약간... 보는 재미도 있었고... 약소 세력에... 좀 이렇게... 버프를 주는 약간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 약소 세력은... 이 돈... 만원을 오이소구에... 그러니까... 한... 하루에 막... 천원, 백원 딸려가지고... 뭐... 그것도 못하는데... 이 만원을 오이소구 합니까?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세력이나 좀 돼야... 중원이나 좀 먹어놔야... 이 만원이 생기지... 이 만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예 약소 세력에 대한... 뭐... 법은 없다고 보는 게 아예 낫겠죠? 좀 아쉬워요 그런거는... 아이고... 쳐들어오고 있네요? 춥구요? 모르겠어요... 저축은 별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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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순 명령... 됐고... 좀 봅시다 이제... 합의 뭔데요? 26명? 음... 아... 쳐들어 올라갑시다... 자 올라갈게요... 하나... 둘... 연계가 또 생겼죠? 여포... 여포 연계... 아... 통합 세력이요? 그러게요 그건가... 혹시나 그런게 생길까 하고... 지금 약간 큰 세력으로 해보는 건데... 뭐 다른거 생기진 않네요... 여기까지 갈까? 여포도 이제 연계가 있으니까... 장류랑 좋은 이렇게... 자 좋죠... 병사 최대하고... 다 갈 필요가 없겠네요... 병사가 너무... 좀 그러네... 하하... 올라갑시다... 올라갈게요... 하나... 둘... 뭐... 다 좋은데? 가봅시다 이렇게... 여포도 두게 되니깐... 자... 병력 최대하구요... 누가 봉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 장류 갑시다 봉시... 자... 진군할게요... 어... 얘네 뭐야... 얘네 뭡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 이리로 갈까요 그냥... 네... 진군은 하구요... 자... 평화에서 추진합시다... 자... 오늘 요거 천통으로 그냥... 빨리 보는 걸로 할게요... 음... 통합 세력이요... 설정... 어... 그런건 없었는데... 내가 봤을땐 없었어요... 어... 내가 못 봤나? 못 봤을수도 있습니다... 저도 잠깐 봐가지고... 통합 세력... 하나... 둘... 셋... 병사 최대하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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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퇴각... 화개... 자... 됐죠... 중계... 이놈의 중계... 진짜... 거슬리네요... 저 중계가 거슬리네요... 통합 세력이... 제 예상에는... 이제... 뭐... 애들끼리 합쳐가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거... 뭡니까... 음... 저거 뭐죠... 이민족들이... 대침략...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인민족 대침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민족이 좀 거하게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인민족 대침략...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아... 자... 다운스럽습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생각... 예... 제... 약간... 예상보다 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지... 뭐... 자... 됐구요... 음... 뭐가 이렇게 좀... 꼬인 것 같지? 여기도 없고... 그쵸... 좀... 이민족이... 어... 모르겠어요... 좀... 쎄졌는지도 모르겠고... 어... 그... 뭡니까... AI도 업데이트가 좀 됐대요... AI도 업데이트가 돼서... 좀 더... 뭐... 쎄졌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구요... 허창이 왜 이렇게 많아... 자... 합의... 자... 다 됐죠? 됐고... 자... 갑시다... 아... 아... 미니웹이요? 왜 그런 거 없죠? 하하... 하하... 그런 거 없지... 갑시다... 이번 편은 빨리 천통을 보는 걸로 그냥... 해봅시다... 아... 너무 성의 없었다가 좀... 맞는 말인 것 같애... 야산이 최소한 좀 뭐 좀 뭐 있을 줄 알았어 진짜로 뭐 있다기보다 좀 그래도 아니 돈 돈은 좀 아니잖아 좀 솔직히 돈으로 돈으로 그냥 아이 참 이제 뭐 이건 아니지 중계도 합시다 업데이트 된 거라도 합시다 자 관우 배우자로 누구 해줄까요 남자는 안 돼요 남자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밖에 안 돼요 배우자 누구 해줄까 좋아해줄까요 아니 영우장 자 일단 일단 나 나 나 나 나 먼저 해야지 자 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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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나요 아 배우자 있잖아 풍씨 아이 참 아 예 버프 뜨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만원이라니까 약소 세력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만원이 돈 없으면 그것도 못해요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라니까 어이가 없죠 흐흑 어 어 어 어 야 그러니까 연계가 다인데 그게 만원이야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한 거 같아 좀 진료에 7명밖에 없어 여기 또 자 이거 그냥 다 맡기고 우리 에이스들만 싹싹 쓴 게 낫겠지 흐흑 으 은근가 아이고 군주가 군주가 또 돈도 많아야지 어 군주가 그냥 중개를 해 준 verlier 군주가 돈 많아야지 중개를 해 주는 세상이에요 진짜 자, 뭡니까 이게? 이민족 하나, 둘이 알아? 이민족 두 개 올게요 병사 일괄 최대 4천 이군요 뭐 제 예상에는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별로 달라진 거 없으니까 그냥 그냥 하면 됩니다 탐색이나 합시다 애들이 인재가 조금 많이 좀 그렇긴 한데 여기 그냥 줄게요 주는 게 낫겠어 인명해서 군단 편체를 해서 줍시다 내가 하는 거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지 자, 여기 다 줄게요 그냥 니가 해라 그냥 나 귀찮아 나 귀찮아 귀찮고 귀찮고요 자, 여기가 누가 저더라 조조랑 이가 어디서 나왔더라? 일단 장안에서 나왔나? 일단 요렇게 해볼게요 어, 너 말고 조조 안 되고 조조 안 되고 조조 안 되고 아, 좀 그러네 일단 진도 합시다 내정으로 하고요 아이고 다, 다 빠꾸 하는구나 아, 참 하우연이 어디더라 원래 본 거가 붓을 좀 봅시다 음... 아, 복양 자, 얘는 얘도 복양 조조도 복양인가요? 아, 다 복양이군요 자, 일단 여기 저들어 온 거 알 테니까 복양만 뺄게요 군단 편체에서 자, 됐네요 하하하하 좀 많이 어이없죠? 예 그러니까 이 결혼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 돈 많은 애들 그냥 돈 돈 그거예요 그냥 돈 좋은 말로 그냥 나중에 후반기 할 거 없으면 그냥 돈 들여서 이런 거나 해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썩 그렇게 느끼진 않네요 자, 됐구요 이제 탐색하고 갑시다 다 맥혔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이쪽도 맥힐게요 어우, 머거 좋네 여기 머거 좋으니까 여기도 맥히는 게 좋겠죠? 어 다음 턴에 맥힙시다 어 다음 턴에 맥힙시다 데려 옮은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거 많은데 왜 그런 걸 안 만들고 어 어 개성 편집이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근데 뭐 뻔할 거 같아요 네, 뻔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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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오늘 게임하려고 내일 휴가 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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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명령서 남아도 그냥 패스할게요. 뭐야 이거 과개왕이 왔네 회사에서 회사에서 게임할게 해준다고? 그건 나도 좀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선 넘었지 그거는 그건 선 넘은 거지 이거 다 빠졌네요. 아이참 봅시다 조조 하우연 그리고 이쪽에 할만한 게 누구 있을까? 방덕? 자 자동 임명합시다. 다른 친구는 다른 친구는 다 공격하고요 하우연이 저희들이잖아? 아이참 갔다 와야죠 자 부대 좀 봅시다 아 업으로 가는구나 아 좋더라구요 개인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편인데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없는 것보단 낫지 없는 것보단 백번 낫죠 자 돈이 왜 이렇게 없나요 저기 수송해서 돈 좀 가져올게요 자 또 해줄까 포상하고 중계 하나 또 해줍시다 할 거 없어 돈 쓰라고 이거 만든 것 같애 돈 쓰라고 만든 거예요 돈 쓰라고 돈 쓰라고 만든 건 배우자 관우 배우자로 할 거 없고요 자 조인 음 의형제나 많이 해줄게요 이런 걸로 돈 쓰는 거지 뭐 또 할 거 있나 장합 의형제 어 됐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장 갔다 옵시다 저수 악진 중진 어 마철도 갔다 와 그니까 이거를 제대로 되려면 그니까 후반기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다 하려면은 돈이 지금 얼마나 드는데요 이게 결국에 후반기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음 됐고 자 평원도 됐나 자동 임명해주고 임명해주고 임명하라 아 그 그런 거 재밌겠네 그러게 좋고요 애들을 좀 더 불러볼까 일로 자 복향으로 좀 불러볼게요 우리 의형제 하는 애들 좀 불러주면 더 좋겠죠 음 음 마초 서왕 이 정도 불러볼까 불러봅시다 독양에서 또 가면 좋겠지 진료에서도 출전한 애가 있나요 여기 진료 줘버립시다 어 진료 아 예 수송할게요 자 손자 가서 영나무 있죠 영나무 있습니다 자 수송 병사 다 가져다 주고 금도 가져다 주고 원소를 좀 썩어둔 해줄게요 법정 병사 최대하고 어 됐네요 자 종이가 여기 나오고 아 뭐야 어 어 어 어 추진 취소 클럽 뻔해죠 됐어요 됐어요 어 등이나 빨리하고 넘어갑시다 빨리 천통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하우무 하우무가 있어도 그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거를 만 원이 이거 죽어 자 와야 됐군요 자 원소 죽이면 바로 와야 되는군요 음 자 바로 또 항복공고 바로 합시다 항복공고 자 여기 바로 되겠죠 자 외교 항복공고 우리 공소원 아 사섬님은 아직 안되고 공소원은 왜 안되죠 자 친산 한번 보낼게요 저까지 가서 치는 건 싫으니까 아 적시야 아휴 괜찮아 괜찮아 야 상한 잡병은 줄게 하나 주면 됩니다 그냥 별거 아니죠 뭐 이런 거 뭐 별거 아니니까 뭐 하나 갖다 올게 갖다 올게 하나 주면 되지 뭐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니까 많이 많이 줄게요 많이 많이 주고 자 입성해 주고요 빨리 와라 자 낙양이도 병사가 왔네요 자 출신해서 원수리가 갖다 줄까 아 위헌이 갑시다 위헌이가 봉치로 가면 되겠죠 한 명 더 와 잠깐만요 위헌이랑 진영 자 병사 최대하고 일단 입성할게요 여기 등록 뭐 할 거 있나 뭐 맞네요 아 새로 나온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맞다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하나 있고요 네 부윤사 최대한 마즈 롤 야 삼십 30자리 주는데 불화가 됐네요. 호의도 아니고. 제가 욕관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자, 넘어갑시다. 응! 음... 천하 2분지게... 뭐... 어려운 난이도... 시나리오 자체가... 어려운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냥 붙읍시다. 네, 붙어주고... 음... 단우 뒤에서 줄게요. 일로 와라. 그냥 일로 올게요. 속 터줄건네. 자, 포상하구요. 등미나 봅시다. 천하 2분지게에서 할만한 세력이... 그쵸. 좀 보셨겠지만 좀 어렵지 않습니다. 오, 잠깐만. 이거... 계략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계략. 어... 어딨어? 구호탕란. 구호탕란. 구호탕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됐죠? 어, 여기도. 자, 됐고. 음... 자, 여기도. 아, 여긴 안 되는군요. 자, 6표... 어, 됐고. 얜 안 될 것 같은데? 어, 아, 주안이 된다고? 아따, 주안... 주안 잘하지? 주안이 또... 반란의 화신이죠? 주안이 또 반란 잘하지? 어... 다음 턴에 갑시다. 탐색해서... 탐색해서... 아, 토마토가... 탐색해서... 탐색해서... 아, 1만 4,000 달아버리네. 역시 연계에 연계되니깐 확실히 쎄군요. 부호탉란 성공? 여, 여, 여긴데? 잠깐만 그냥 칠게요 괜히 빨리 치는게 낫겠다 그냥 임치도 옵시다 임치도 옵시다 자동 임명해 주고요 외교 항복 공고도 합시다 항복 공고 이제 하자 문제없고요 문제없고 됐네요 바로바로 진행이지 뭐 왕릉 자, 성립했고요 이러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죠?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요 자, 나한테 다 잊죠? 외교, 항복 공고 자, 바로 어, 됐고요 됐어 됐어 뭐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공격 역포가 잠깐 비켜줄래? 먹어도 되겠다 자, 공격하고 살짝 비켜줄게요 진군 됐어 또 구호 탕란은 왜 안 하죠? 개략 아, 됐고 아, 돈이 없나요? 아, 돈 부족하구나 아, 그 많은 거 다 썼어? 아, 잊어 갑시다 진류 호출해 주고요 자, 우리 군주 그 많은 걸 다 쓰네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아, 이거 스나케? 아, 불어 나갈게요 아, 불어 나갈게요 아, 이거 한복 공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거 묘지언전 한번 해주고 아, 이거 뒤에 뭐하니? 자, 누구 연노 한번 해주고요 보상하고 또 중계가 또 되네요 아, 중계도 이거 그냥 퇴각을 합시다 내가 굳이 뭐 퇴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얘만 죽이고 할게요 얘만 죽이고 음, 퇴각 공격 이제 외교로 그냥 항복 공고만 쭉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소도 끝났죠? 여기 하면 이거 두 개 됐고 음, 이거 먹으면 왜 이렇게 안 먹죠? 얘는 먹으면 저기도 빨리 끝나고요 한 한 시간이면 끝나겠네 백마 철개 한번 해주고요 이싯 호추 신링 예.要. 예.要. 명재가 혼란 납시다 묘지 강이 더 낫겠지? 아, 명재가 왜 안 들어가? 부캐도 끝났고 요거를 일단 한번 해방을 할게요 그냥 자 됐구요 너무 쉽게 넘어갔잖아 자 공선도도 왔고 땅 순식간에 땅 두개 먹었네요 자 포상해주고 자 외교 한복권 한번 더 볼게요 운상 야 친선해 자 운상 자 명품 하나 줍시다 30짜리 자 정체 하나 줄게요 한비자 너밖에 없니 갔다옵시다 넘어갈게요 다 풀어주고 394가 자 평상 됐군요 자 바로 항복해라 이게 뭐야 이게 원소니까 이해합시다 원술이니깐 자 여기 위에 다 끝났구요 너도 끝났고 자 입성하구요 자 외교 친선에서 자 이민족하고 좀 친해질게요 자 오환 자 보상하고 아 공격을 안하니 얘네 결국에 내가 또 해줘야 되군요 자 모읍시다 그럼 모을게요 자 인명 자 군단 편제를 여기로 와 있구나 하이필 자 2군단 군단 편제합시다 얘 말고 일단 다른 애 할게요 자 콩충이 좀 해주고요 안녕 자 군단 편제 자 1군단을 여기까지 하고 아 소규모군요 여기는 일단 여강으로 가야되나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렇게 하구요 자 2군단 2군단을 좀 늘릴게요 자 다 됐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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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나중에 합시다 취소 뒤로 뒤로 네 뒤로 할게요 이거 지금 하면은 요게 뭐죠 항복공고 한게 취소될 수 있거든요 아 권고 예 권고 여기 있으니까 이거 저 끝나갑시다 어 깜빡했네 저 이거 저거 보내고 저걸 바꾸면은 취소가 되더라구요 네 맞아요 저거 저거 보내 놓고 저걸 하면 안됩니다 깜빡했네요 됐어요 됐어요 일단 넘어가서 항복공고 안전 받고 그 다음에 이동할게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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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뭉대 장난 하하하하 저거 하하하하 자 복상인 해 줍시다 어 다음에 가는군요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호출 자 싸움꾼들 좀 모을게요 싸움꾼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차피 다 연계입니다 다 연계 올 연계 음 요렇게 올까 이렇게 오고 나머지 이쪽으로 올게요 자 여강까지 내가 먹읍시다 호출해서 위쪽으로 또 다른 해 올게요 요정도 요정도 장압 꼬숭까지 아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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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와주고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자 원상도 빨리 오고 자 위에도 망했고요 위에도 망했고요 환호우우우우오 으아 으아 봅시다. 인명해서 군단 편제를 다시 할게요. 일단 보상 좀 먼저 하고 인명. 군단 편제를 여기 합시다. 새로 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 군단 신설을 할게요. 신설해서 4군단. 이렇게 할게요. 관우는 안되고 전예 갑시다. 전예가 내정이나 할게요. 미안할 거 없으니까 내정 시키고 여기 2군단. 2군단을 해서 우리 애들 백업으로 시킬게요. 군단 신설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어요. 군단 편제에서 다시 합시다. 지원 1군단. 원수를 내가 있을 필요 없죠.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호출합시다. 안녕하세요. 조조 왈량 방덕 다. 다 불러. 다 불러. 문추도 있네. 동샘바 중계 한번 할까? 중계. 동말선 중계하는 거지 뭐. 어 조조가 의형제가 없구나. 어. 조조랑 조조랑 나랑 할래? 원수리랑 한번 의형제 한번 해볼까? 조조랑 나랑 의형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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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되네? 난 왜 안 되는 거야? 아. 지금 기분이 더럽네요. 난 왜 안 되지? 방덕. 난 왜 안 시켜주지? 우양제. 우영제? ㅋㅋㅋㅋ 테 accountant한테 원인을 주자고? 헤헤헤헤. 저 이벤트 못 있나 봅시다. 아 요런거 해야되나? 일단 할게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 돈만 있으면은 의용제도 되고 결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후반에는 상관없는데 이 좋은 거를 초반기엔 쓸 수 없다는게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솔직히 만금 여유가 있을 정도면은 이미 천통각 나온 상태죠 솔직히 아쉬워요 이걸 좀 초반에 좀 결혼이나 의용제를 해가지고 아니 유비관호 장비가 뭐 다 뭐 총나라 대고나서 의용제 한게 아니잖아 제야때부터 의용제를 했는데 그런걸 전혀 반영 안하고 그냥 무조건 아니 유비관호 장비는 만원씩 있었나보지 하하하하 집신 팔아서 만원 있었나봐요 하하 내가 상국지를 잘못 익었나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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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아이고 자 이동중이라서 안되나? 오면 넣어야겠네요 확진자는 뭐 확진자는 뭐 이제 주사 백신 뿌려지고 있으니까 괜찮아질거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징팅 워쇼 잘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관우 좋은 하우연 뭐 볼까? 보고 싶은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역포? 다의영재라 이제 다의영재야 뭘 볼까? 호기충천 한번 볼까? 그래도 조조를 넣어야겠지? 조조가 아직 안왔나요? 여포랑 누구 했는데 까먹었어요 누구나 했는데 까먹었네요 까먹었네요 조조 어디갔지? 아 이동중이구나 여강으로 됐네요 장임? 볼까? 야 병사 좀 내놔라 참 수춘 꽂아줘 좀 자 도시정보 지금 의형재를 했는데 일단 무력 여포봅시다 자 열전을 보면은 아 예 하우연이랑 좋은 아 풀로 채웠네요 돈 있나? 돈 있으면 또 해봅시다 까짓거 아 여긴 돈이 없네요 자 진류도 줘버릴게요 임명해서 군단 편제해서 줘버립시다 이거 음 이 군단 지원이잖아 지원인데 지원을 안하지? 아직 이동중이군요 냅둡시다 뭐야 공격과를 했더니 장로가 공격을 안간다는 거죠 아 예 아 그러니까 군주가 아까 왜 안됐는데 왜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되는건가 군주는? 많이 아쉽네요 자 또 봅시다 음 보상해주고 충성이 100이 아닌데도 안되더라구요 돈이 없어서 못하네요 어 이거 돈이 없어서 뭐 하여튼 자 수송 좀 합시다 자 군량이랑 자 금 백업하르트니 백업을 안해 왜 백업을 안하는거야 그냥 돈 좀 땡겨봐 자 군단 편제합시다 어이 결국에 내가 다 해야되나 또? 징시 수송 좀 해 자 군량 많잖아 군량 많이 가져오구요 그쵸 한 4,5번 하면 5만원 6만원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죠 싼 값은 아니에요 확실히 야 이거 뭐해 6만 뭐하니 6만원 쌓아놓고 있네 땡겨주고요 아 저 많은 돈 넣었다 뭐할라고 자 수송합시다 나눠주면 알아서 나눠갔겠지 자 찢어지게 가난한데 좀 넣어줄게요 뭐 여유 있네요 그래도 여유는 다 있네요 자 됐고 자 됐고 결혼은 한 명입니다 컴퓨터 컴퓨터 저 컴퓨터 안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컴퓨터 안할 것 같은데요 느낌상 자 쌀 오면은 출진할게요 쌀이 없네 자 수송해주시고 어 쌀 가져와라 쌀 장비 맞추고 나가시고 자 자동입명 할게요 AI 건드렸는데 잘 티가 안나요 건드린 것 같지도 않고 별로 티는 안납니다 바로 추천해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추천해도 될 것 같은데 어 진흥쟁이 없죠 뭐 했나 자 이쪽에 다 있구나 연계 연계 다 되죠 좋은 일이라 골 때립니다 연계 어쨌든 연계 다 되고 음 나가 형사 최대하고 나갑시다 안행 관직이나 해줄까 관직 관직을 잠깐 다 헤매했다가 모두 헤매했다가 자동입명 추진할게요 새로 나왔는데 뭐 뻔하죠 뻔합니다 시나리오 다음에 갑시다 다음에 갑시다 다음에 갑시다 자 어 됐어 그냥 넘어갈게요 아 그냥 이거 할까 출정합시다 네 출정해서 여기 빨리 먹어 버릴게요 음 여기도 가자 가자 자 이 정도 넣어줄게요 이 정도 넣어주고 됐죠 추정 여기도 갑시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기겠지 이 정도면 이기겠지 이 정도면 이기겠지 알아서 하겠죠 아휴 자 됐어요 최대한 빨리 빨리 결혼이랑 의형제요 어 돈도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안되고 있는데 좀 좀 인사칸에 있어요 그래서 두 명 찍어주고 의형제 하거나 아니면 여무장 찍어주면 결혼 되는 겁니다 출진할게요 일단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기해 봅시다 어 더 이상은 없죠 온술 그러게요 지금 이게 시나리오가 가장이라 그런지 좀 길긴 기네요 진짜로 자 명사 최대하고 하우연은 안에 됐다 됐다 갑시다 일단은 돌격 급수 빼고 자 관우 아 이거밖에 없니 관우가 관우가 좀 별로군요 경파 돌격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시다 여기도 가고 바로 갈게요 자 원술 나도 연계 마초랑 조절해서 안 좋군요 합이 안 좋네 장합까지 이 정도만 가도 되겠는데 이게 별의 유형제거든요 서왕이었구나 마초 서왕 일단 이 정도 내부도 나가고 이렇게만 가도 되겠네요 후돈 갑시다 갈게요 잠깐 저기가 장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장사 아무도 없네 그냥 갈게요 혐오는 그래도 그게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혐오는 뛰어넘을 수가 없나 보군요 넘어가고 자 뭔데 밀주연장 벌써 떴죠? 아무것도 아니죠? 밀주연장 발빠르게 하는 거 됐어요 중계 중계 보여드릴게요 어.. 자 여기 보면 의형제가 있고 배우자가 있죠? 의형제는 하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니라에게 배우자를 넣어준다 이렇게 하고 음.. 여자 무장을 넣어줘요 누굴 넣어줄까? 어.. 이번에는 관우랑 하우시를 연결해줄까요? 하하하하 아니면은 어.. 잠깐만 초선이 배우자가 없네? 아.. 초선 초선 한번 해봐 누구 해줄까? 두씨 있나요 두씨? 두씨 두씨 아 이미 아.. 지느라가 안해졌군요 음.. 소규해줍시다 소규 혼인 혼인 된거에요 만원 들여서 혼인 된거에요 하하하하 정말 별거 없죠? 끝난겁니다 네 끝났어요 하하하 넘어갈게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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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지금 풍씨가 지금 결혼은 원래는 풍씨가 첩인데 혼인 관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뭐 할 순 없네요 결혼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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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다 그런거지 뭐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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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fect흡 됐어요 등윈 한번 볼까? 할거 없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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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책 땅이 하나 둘 셋 넷 아 5개 구나 하하하 아 두 개밖에 먹읍시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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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는 게 임자지 어.. 강릉에 병사가 없군요 야.. 저길 노리는구나 문이 잠깐 갔다 올게요 세계를 탐색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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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조은 있으니깐 조은 있으니깐 공격하고 어 이렇게 있읍시다 친구 알아서 오겠지 또 아 중계가 또 되네요 자 중계 이번에 의형제 좀 해볼까 자 통서울 높은 애들 어 다 인사 했네요 자 고순이랑 차라리 배우 뭐 배우자보다 의형제가 난 것 같아 그래도 두 명이 들어가잖아요 황충 누구여줄까 장임? 가우? 장임? 공손창을 해줄까? 장임합시다 의형제 해 자 끝 의형제 끝이에요 정말 별거 없죠 자 됐군요 넘어갑시다 일단 군신 자 당기고 한번 때려주고요 사시지 못하는 수술 포르 뭐 뭐야 이거 두 명이 되버렸네요 지금 작동 자, 됐습니다. 일단 걸어가자. 일단 질문해주고, 저 누왕을 빨리 먹어주고 싶은데, 음, 개략 지역회의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소세력을 할 수 없는 게 다 많이 아쉬워요. 어, 약소세력 저걸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당연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가난한 나라는 결혼도 못합니까, 무슨? 아이참. 자, 출진해서 또 봅시다. 마초, 진영, 빠른 애들. 음, 발빠른 애들. 여기도 연기가 또 있죠? 어, 만족은 뭐야. 자, 요렇게 또 연기가 되네? 장비는 저쪽이죠? 자, 병사 최대형. 얘네들은 속공으로 가야 되니까, 자, 추행. 장사. 어, 봉시. 추행은 좀 그러니까, 장사 아니면 봉시로 갈게요. 자, 발빠른 애들은 빨리 가서 이거, 이거나 싹싹싹 먹어줍시다. 이거, 싹싹싹 먹어주고. 됐고요. 어, 음, 서황이가 빠를까? 일곱턴. 장비는? 자, 똑같군요. 마초는 마초가 그나마 빠르죠. 자, 진군. 자, 황충 이리 와. 이거 먹어주고요. 고순이 여기까지 올게요. 알아서, 다 먹어주고. 자, 설마 시상에도 내려오진 않겠지? 자, 수송. 자, 됐고. 또 내려옵시다. 형사 축까지 오고요. 여기도 슬쩍 볼까? 난리났죠, 여기. 난리났군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근데 기종무장도 되지 않을까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만들어가지고. 편집을 해도 되겠죠? 자, 공격하고. 일단 공격합시다. 아, 더럽게 느리네. 정신 중계. 자, 친군.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갈게요. 묘지언전해. 빨리 가, 빨리 가. 요시저자 정민. 태사자 거부. 중계 또 할 수 있네? 영우장 누구 해줄까요? 영우장 우리 하우씨가 누구와 결혼해야지 가장 눈이 뒤집힐까? 장려해 그냥. 장려해. 장려해. 장려해 주고요. 장비 눈이 뒤집혀겠죠? 어, 자, 중계 봅시다. 또. 음... 아,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나이 많은 누나씨, 누나씨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어린... 어... 관평. 관평. 관평이랑 해. 16살. 자, 17살이었나요? 어, 50살이었나요? 자, 관우 눈 뒤집어지게 합시다. 자, 한씨. 음... 자, 초선을 누구랑 해야지 눈이 뒤집힐까? 어... 그러게. 어... 초선을 누구랑 해야 눈이 뒤집힐까요? 어, 가장 무력이 낮은. 자, 가장 무력이 낮은. 가장 지력이 낮은. 아, 유장! 아, 유장 정도 돼야지. 유장 정도 돼야지. 자, 유장. 자, 뭐... 끝장나죠? 아, 잠깐만. 아, 이건 아닌가, 그래도? 아, 좀 심했나? 아닌가? 자, 그러면 우리 할배 어디갔나, 할배. 어. 자, 할아버지의 힘. 아, 이게... 이게 연륜이 쌓이면 이것도 장난 아니거든.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한번 빠지면은... 아,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하하. 할배의 또... 그... 그, 뭐지? 실력이 있지, 또 할배가 또. 어... 또 누구 있나요? 대교. 음... 대교를 누구 해줄까? 제갈량 없나요? 제갈량... 야, 골데리네, 이거. 야, 조조 없냐, 조조? 아, 조조는 잘 있겠지? 어... 여포 안 될걸? 여포가 또 의형제가 있어가지고 관우랑 의형제예요. 어, 아니구나. 자... 야, 조선... 아니, 조선은 좀 신중해야 되는데 조선은 누구를 해줄까? 연계만 올라갑니다. 네, 연계 올라가요. 연계... 초선이랑... 여자들끼리 의형제가 되겠다. 그러네? 여자들끼리 의형제가 됩니다. 미치겄네. 어... 여자들끼리 의형제 해. 이게 뭡니까, 이게. 뒤로... 여자들끼리 의형제 해. 별로 의미 없죠, 사실. 골때빈다,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 아, 여령기! 자, 여령기! 여령기는 쓸만하죠, 꽤. 꽤 쓸만하니깐. 오... 누구한테 해줄까? 장비? 장비해! 여보... 여보... 여보 발랄하는 거 아니야, 진짜? 자, 준비합시다. 또 이런 재미가 있구만. 자, 다 유부녀 다 만들어버려, 그냥. 자, 풍씨. 어, 반씨 어디갔나요? 아, 이동 중인가? 자, 대교랑 견씨가 남았는데... 견씨... 자, 조비는 좀 그렇고... 아, 아... 아... 어... 조비아, 아니면 정말 그... 뭐... 유봉... 유봉이나 안 나왔나? 유비아들. 유서는 안 나왔죠, 아직? 아, 또 주례어가 없나? 아, 장비랑 겨루는 여러분이... 그것도 한번 봐야겠는데. 근데 안 올라가지 않을까요? 너무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만약 그게 된다면? 음... 위연 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위연이 이미 조조랑 의영제야 위연이 조조랑 의영제라서 위연 줍시다 유장도 아 좋아요 네 맞아요 유장 좀 그렇지 아 자 돈 다 썼네 아 유장 해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네요 아쉽죠 음... 괜찮아 돈 또 들어와 돈 들어옵니다 돈 들어오니까 다음 턴에 돈 들어와요 자 됐고 음... 여기도 볼까 장임 뭔데 니가 하고 있니 자 교련 음 됐네요 개판 됐습니다 또 어... 관결은 맨날 개판이야 진짜 자 지형외정 보고요 여기 쓸데없는 애들 좀 올릴게요 너무 많네 애들 어... 통솔 떨어지는 애들 아 대교 아 대교 자 이 정도 올려주고 자 여기도 몇 명인가 열네데명 자 놀고 계신 분들 이 정도 놀고 있죠 자 이청 아니 됐어요 넘어갑시다 통솔... 호닛... 엄청 했어요 호닛 엄청 했습니다 설마 이거 못 이기진 않겠지 야...이 라인업 봐 훌륭한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중계 한 번 더 합시다 자 우리 자 여자 여자 중에 대규냐 환시냐 아 대교가 대교 대교가고 아 아 이건 해줘야지 아 이건 해줘야지 아 이건 불만 없죠 자 갔구요 자 또 누구 있을까 어 우리 마지막 자 환시 음 여자가 없네 이제 어 자 번씨랑 유씨는 왜 안되죠 자 환시 하나 남았어 자 유장까지 유장까지 됐어요 됐습니다 야 국고를 털어가지고 저걸 해줬습니다 지금 국고를 털어가지고 아무 때나 해주는게 아니에요 저런건 자 됐어요 자 결제 뭐야 자 강과의 우호 혼인 그러니까 이게 혼인이 결국에 그냥 후반기 장난감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추진해서 또 자 진영 봅시다 자 추행 추행추행 둘 놔주고 어 장사있나요 관편까지 와 자 병사 최대 때리고 장사 동시 장사 추행추행 됐어요 쌀 많지 응 나와라 일단 진군 하구요 이통이가 워낙 빠르니깐 자 진군 자 성이도 여기로 올게요 자 응? 아 자꾸 화개하다 자 진군 갑시다 아 그러니까요 후반기 약간 그냥 놀잇거리 같아요 다른건 없어 후반기 그냥 웃을 웃을 일을 하나 주는 거네요 흐 일체 순리 딱 딱 그거 아니에요 후반기 놀잇거리 저는 딱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거 그냥 굳이 여기 먹을 필요 없겠지 바로 내려갈게요 그냥 자 포상해주고 임명 뭐야 시정 뭐니 어 아 대충 할게요 군제기억이 들어가면 좋겠죠 더 군제기억이 아 5단짜리가 있구나 아이고 자 5단 혹시 아 조조 있구나 잠깐만요 어 요거 4단짜리 빼고 우리 조조 냅시다 3단 자 시설 개발 요걸 요걸 아 그래도 남네 그래도 남네 어 군제기억이 지금 자 봅시다 군제기억이 3 5 그럼 2단짜리 하나 더 넣을 수 있겠죠 3 5 2 자 그러면은 군제기억이 됐고 아 곽가 왜이래 곽가 다쳤나요 곽가 다쳤구나 화기상승해주고 그냥 해 자 하나 줍시다 명품 하나 주지 뭐 곽가는 자 우리 수명연장도 있죠 이거 하죠 시력 잠깐만 목 어 그런가요 곽가가 갈 때가 됐군요 종우 빼고 옆 호 둘 다 들어가 있는데 곽가 바꾸지 뭐 바꾸지 뭐 애들 많아 빠져 빠져 어 애들 많으니까 가후가 낫죠 수눅이도 낫긴 하네 아 수눅이냐 가우냐 가우러 갑시다 죽을 때 뭐 죽을 애들은 죽어야지 애들 많으니까 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못 보지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아 세종아 상북 아 상북강화 세명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삼군강화 봅시다 진짜 자 우리 어린이 모당이 있어 가지고 삼군강화 너무 양심 없는데 이거 그러네요 근데 7단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조금 넘는군요 어 뭐 하나 뺄까 그럼 지세 연구를 하나 뺄게요 자 상병필모 아 됐어 그냥 해 귀찮아 이제 이제는 다 귀찮아집니다 이정도면은 뭐 됐어 자 됐고 자 됐고 자 누가 제일 빠를까 장합이 갑시다 봐봐 이게 뭐야 자 진위강을 때릴게요 지금 둘밖에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해 어 미쳤구나 거부 걸음 줘 DIB 2 4 2 유현 유현 명품 뭐 있나 보고요 1 3 2 2 2 3 3 5 4 4 저쪽 뭐하는데 저렇게 많이 잡히나요? 그냥 엄청 꼬라박고 있나 봅니다 지금 왼쪽에 포로가 겁나 잡히고 있네요 아 치고 있긴 하구나 치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치고 있긴 하고 여기도 갈고 있는 것 같고요 알아서 하겠지 신경끝시다 결제.. 어 됐어 넘어갈게요 슬쩍 놔주고 갑시다 그쵸 그 정도 되면 이제 인민족 싹 불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상부치가 더 그렇죠 그냥 칩시다 그냥 공격 그냥 공격 그냥 공격 자 통솔 의용자는 해줍시다 가후 가후 가후각과 스눅 수정의 용자 자 이거 의용자면 끝장나지 뭐 그쵸? 하하하하 가후각과 스눅 의용자라니 굴 되리네요 들어갑시다 자, 뮤지언정 어, 그러게요. 다쳤던 건가 봐요, 그냥. 자, 공신은 안 되고. 뭐, 끝났어? 벌써 끝났어? 어... 일단 포로. 자, 요거를 일단 손가를 일단 요거까지 한 번 3개 남잖아요? 항뽕 먹고 먹고, 그 다음에 사섭을 항뽕 먹고 먹은 다음에 어, 유표를 막 다 칩시다. 그게 제일 빠르겠죠? 자, 요거죠? 충관이? 자 올라가구요 그냥 아이다 꼬라박 꼬라박 자 꼬라박 자 꼬라박구요 자 공격합시다 자 포상하고 교활해 선택된 BUT 도맡机 업 say 예상 안정 ο 잠시만 저 מה . 너 뭐 ấp 자 건강까지 먹어줬구요 얘네는 등용 한번 하고 다 풀어줄게요 해방 자 됐고 인재 보상하고 우리 다 포로 풀어줍시다 자 추방 추방 해주구요 자 외교 한복공고 한번 볼게요 한복공고 어 불화 자 외교 자 어디서 친선 손책한테 명품 30자리도 사족을 못쓰겠지 한비자가 딱입니다 항상 보면은 한비자가 한비자가 제일 좋아 자 관우가 지금 어디있는거야 갔다와 자 됐어요 일단은 좀 있어줄까 쌀 너무 많이 먹으니까 하나 지워놓을게요 건설해서 일단 진 하나 찍읍시다 내가 니네도 내려와서 진 하나 찍어 자 건설 여기 자 외교 될 동안 조금 있어봅시다 이제 이쪽 어떻게 되어보니까 여기 자 우오 야 못 먹었네 야 그냥 못 먹었네 야 씨 그걸 못 먹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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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하면 되겠죠 여기도 가고 자 됐어요. 출전 한 번 더 4천, 3천, 5천 제 2타 2타 가고요 포상 주고 됐죠 군단 편제를 바꿉시다 자 2단을 내정 말고 내정으로 할게요 아니면 세력 공략으로 할까? 공격해 공격해 자 외교나 빨리 가봅시다 외교 아 외교 안했네 아 돈으로 다 됩니다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에요 외교 안 보냈네 외교를 안 보냈구나 지금 출전이지 자 포상 해주시고 자 한복 광고 손책이 바로 되면 좋겠죠 아 손책이 안 된다고 친산 한 번 더 안 되면 더 가야지 뭐 또 줍시다 음 이번에는 뭘 줄까? 어 이거 하나 줄게요 관우의 능력이 그 밖에 안 된다고? 자 정치 그나마 관우가 제일 높군요 자 일로 애들 좀 부를게요 호출 자 정치 좀 높은 애들 불러 봅시다 군단을 줘버리면은 거기 있는 애들을 내가 못 쓰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그래요 전만 죽었네? 하하하 자 침밀 됐고 자 침밀 됐고 하하하 이거 뭐야 하혈을 했어요? 하하하하하 자 외교 항복 광고 제발 아 됐군요 자 외교 친산해서 우리 사석까지 좀 올려줄게요 사석까지 음 명품 줍시다 자 명품 좋아하니까 상한접병은 하나 20일이나 걸린다고? 아 갔다 와 하하하하하 네 갔다 오는 거지 뭐 됐어요 아 갔다 오는 거지 아 갔다 오는 거지 아 갔다 오는 거지 자 이거 얘네 이제 일단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자 외교 산이랑 혹시 외교되나? 아 아직 안되는군요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음.. 평상 선비가 왜 평상이야? 갑시다 자 손채 끝났구요 이 정도는 그냥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하하하하하하 자 포상합시다 자 되셨고 어... 임명을 줄게요 그냥 여기 워낙 많으니까 군단 편지를 해서 2군단 줍시다 자 2군단을 자 2군단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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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해주고 결정해주고 됐죠? 넘어갑시다 군악대 하나 군악대 하나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 군악대가 설치가 안되는 모양이군요 군악대 하나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최전이세요 지금 최전이세요 일단 시정 군악대 해주는 거를 잠깐 바꿀게요 음.. 군제개혁 좋고 운반 개발 아... 자 군제개혁 잠깐 빼고 음...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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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걸로도 시설 개발 하나 넣어줄게요 당연히 다운 턴에 자 친밀 됐고 사섭도 땅 3개에 항복하면 좋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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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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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또 파이팅 오오 arsa 크래 잘가? 26일이나 걸린다고? 괜찮아요 외교에서 계략 후호탕란 안되나? 아 돈 부족이에요? 웬 돈 부족? 자 넘어갑시다 필수 앉히麻 nhiilleurs 웬 돈? 탑 yarn동ик 자Enält 놨다 알 됐어 구요 등용 이제 필요 없으니깐 장춘아는 해줘야죠 장춘아 빨리 결혼시켜야겠다 결혼할 여자가 나왔네요 자 결혼을 여성무장이 남은게 참 귀하구나 됐어요 여성무장이 정말 귀하네요 결혼을 할래도 할 그게 없으니까 자 그냥 꼬라박을게요 꼬라박고 그냥 사섭만 먹으면 포점이 되거든요 이거 다 올포점 되거든요 사섭에 갑시다 올포점 되겠네 형주야 뭐 그냥 거저죠 자 천축도 왔고 이거 먹으면 바로 포점 될 것 같은데 파양항 먹으면 형주 올포점 끝났지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총공격 갑시다 그냥 아니 모르겠다 출정 출정해 음 여기 봤죠 여기도 가 자 가구요 가구요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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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여기도 줄게요 임명해서 분단 편제를 합시다 분단 편제를 2분단 줄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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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지고 출정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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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안녕하세요 안 먹어도 천통 됩니다 요고요 네 안 먹어도 천통 됩니다 체력이 없는 건 상관없어요 체력이 없는 건 상관없어요 체력이 없는 건 상관없어요 뭐니? 안녕하세요 라이트봇이 일 안하나? 나는 주변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왔나요 장춘아? 좋아요 장춘아랑 제갈량 나왔나? 과겨왕 잠깐만 과겨왕 과겨왕 자 배우자가 없는 과겨왕이 누구랑 결혼을 열받을까 조조랑 원숭이네가 누구랑 결혼을 열받을까 확 땡기는 답돈 도적 도적한테 시집 보냅시다 여왕이라도 도적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 괜찮죠 흑산적에 따라 흑산적에 이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장추나 어딨나요 이제 5호텔 왜 안되나 아 우리 우리 포론가 보군요 장추나 왜 이래 아직 안 됐나 아 귀환중이구나 자 개인 됐네요 귀환하면은 장추나도 보내 봅시다 일단 뒤로 이렇게 오고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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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갔나요 얘네들 오 이거 뭐야 자, 공격하고 화개의 화실을 하는 애가 있을까? 음, 화개 공격하고 대충해 대충, 대충 공격하고 자, 포상합시다 장추 나왔죠? 장추 나왔으니까 결을 한번 시켜주고 아, 번씨! 아, 번씨는 조은이랑 해줬어야 되는데 조은이 이미 했잖아, 결혼을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아, 번씨가 결혼을... 아, 좀 아쉽네요 누구나 해줄까? 번씨 어린이 해줄까? 아, 조비? 번씨... 아, 조비는 너무 아깝지 조비한테 해주긴 싫네요 어... 아, 딱 땡기는 애가 없는데? 아, 하우연 합시다 하우연하고... 좋은 마운룩이랑 결혼 시켜줬어요, 벌써 해달라 하하... 아니야 그거로 내가 또... 아, o aussi! ya, o aussi! o aussi를 굳이 해줘야되나 싶긴 하지만 40살 ㅎㅎㅎㅎ oro o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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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까요? 유씨랑 괜찮지? 유씨랑 괜찮잖아 유씨랑 해 또 없죠 이게 여성구장이 많이 딸리네 어쩔 수 없이 여성구장이 많이 딸리네요 아 아쉽네 없어요 넘어갑시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양송이가 언제 대교로 결혼해보겠습니까 나의 심려 깊은 그런거에요 외교 진선 산월 갑시다 나의 사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번엔 먹자 양이와 먹었네요 알았구 해방해 아 예 천통입니다 역대급 가장 빠르게 천통한건 아닌거 같은데 한 6시간 걸렸나? 아니 더 걸렸죠 그래도 한 7-8시간 걸렸죠 10시간 이내로 천통한건 빨리 한거야 그래도 또 나갑시다 왜이렇게 없어 자 여기 애들 좀 부를게요 아 손책도 오는구나 요정도만 와도 하우연 6포 음 자 조조 없구요 됐네요 보상하고 넘어갑시다 아 야 뭐야 이거 자 양양 뭐 드셨고 저단? 등용합시다 강릉도 먹은거 같은데요 자 이동보고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출신할게요 잘 됐네 한복공고 합시다 저거 한복공고 어 자 외교 한복공고 아 됐군요 결정 결정 넘어갑시다 이제 물음 거저먹었네요 더 빨라졌네 아 그래요 통합세력을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어 어떤건지는 잘 감이 안오네요 다나가 다나가 자 병사 최대하고 빠른걸로 갑시다 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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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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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시 봉시 또 있니? 봉시 그냥 이렇게 하는게 빠르겠죠? 이렇게 하는게 빠르겠죠? 그냥 공격 때릴게요 반연합 동시에 쳐들어오는건가요 또? 아 이렇게 하는게 빠르겠죠? 아 여기 공격하는데 거기 지금 공격하는데 저렇게 하치면 어떻게 하니 이번 턴에 가는건가요? 군량 부족 부털지도 않아서 통합이 된다고요? 쌀이 없구나? 쌀이 없네 주유? 주유도 나왔네? 군악세 하나 짓고 지을 데가 없잖아 여기다 질게요 버텨 버텨 요리 또 끝났구요 다 몰려오는구나 강도 끝났고 창사가 마지막이군요 차단? 아 채무가 군주야? 아이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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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괘찮아요 하하 그쵸 아무래도 전법을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확실히 빠르긴 하네요 눕는 시간이 오르네 그러게 대신 놈 사기 다 올렸죠? 다 올랐죠? 쌀도 들어온 것 같고 들어갑시다 아 그냥 공격 몰라 자 포상하고 넘어갑시다 가기 전에 끝나겠는데? 어우 징그러워 또 시작해 음 알았어 그래도 두 시간 걸리네요 아까 9시 정거이 정확하게 시작했으니까 요거 하고 업데이트 된 거 좀 구경하고 1분 마무리 할게요 전통했네요 또 징팀 워쇼 징팀 워쇼 넘어갑시다 자 됐구요 채무 어디있어 채무 어디있어 다 돌아가고 있어 자 끝났습니다 아 어렵나요? 손권이 어렵겠던데 근데 보니까 그거 다 도메이더인데요 유비랑 조조가 원퇴 세니깐 아 아